음악 미우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정책이 바뀐 후에 부동산 거래 비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를 버리고 있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펜과 물, 빈 종이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180도 다른 두 후보의 토론 준비에 관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한 트래비 분수에 앞으로 동전을 던지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 조만장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조만장자가 곧 나올 듯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오또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템 부담제로법에 대해서 발의 내용 함께 합니다. 한국에서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40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비에 대해서 수십만원을 못 갚고 20대의 카드빚을 못 갚는 70만명에 대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7년 전 시주암을 털었던 한 소년의 참외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자판기 커피에 관한 사건 내용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정보, 상식, 시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에 따라서 이번 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에 모든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계획하신 일들, 또 이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일들이 모두 왕성하게 좋은 긍정의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 함께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보와 시사, 상식에 관한 내용을 차안차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정책 바뀌었죠? 저도 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거래 비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옆에 영상 함께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미국이 30년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부동산의 거래 비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반행적으로 부동산의 거래 수수료를 매도자가 모두 부담했던 것을 소비자 단체의 소송으로써 매도자, 즉 파는 사람과 매수자, 즉 사는 사람이 각각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주택 시장의 거래가 증가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보도해서 주택의 매수인, 즉 사는 사람이 중개인과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 제도가 올해 여름에 본격 도입이 되면서 거래 비용이 이미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북미 부동산 중개 회사인 레드핀에 따르면 제도의 도입 초기인 6월 17일부터 7월 14일 주택의 매도인, 즉 파는 사람의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의 2.55%를 매수인 측의 중개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1월에 2.62%에서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레드핀의 최고 경영자 글랜 켈먼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인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매도인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대개는 수수료율이 협상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면서 중개 수수료의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제도를 개편하기 전 한 명의 중개인이 주택에 파는 사람과 또 사는 사람을 동시에 대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여러 주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통상 집값의 2%에서 3%에 달하는 매수인, 즉 사는 사람 측에서 중개 수수료가 파는 사람까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유지해왔죠. 주택에 거래할 때에 매도자는, 즉 파는 사람은 중개 수수료만 집값의 5%에서 6%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달러를 버리고, 달러라는 종이, 지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러를 버리고 국가의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달러를 버리고 자기네 통화를 고집하는 나라, 즉 어디를 타깃으로 하나요? 1차적인 건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의 화폐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가치를 부여를 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선을 지금 부여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로막겠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유로화가 있죠. 유럽 쪽에서의 유로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럽의 나라들은 다소 불만이 되는 거고요. 사실 비간접적으로 엔화나 원화를 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여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내놓자 사실 민주당도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노선이 비슷한 건 있습니다. 몇 개. 이민법에 관한 내용도 좀 비슷한 게 몇 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분은 양당이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주축으로 한 탈달러와 움직임을 겨냥해서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언포를 놓은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의 행정부 역시 그간의 불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서 꺼리고 있던 국부 펀드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블루머고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열고 달러를 버리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당신의 나라들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달러 결제망을 이탈하려는 국가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친중국의 나라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당이라든지 그 외의 몰디브, 많은 나라들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같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8년간 달러는 집중포화를 받아왔다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수개월간 참모들과 수출에 대한 제재,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및 관세 조치 등 가능한 보복 방안을 폭로 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가 적대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가해질 수 있다. 그런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도 비간접적으로는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 동맹들은 이른바 적국보다 미국을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라며 우리는 그들을 지켜줬지만 그들은 무역에서 미국으로부터 뜯어내고 있다 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스트롱하죠. 특히 대유럽의 적자를 거론하며 우리의 지원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오직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미국에서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우선주의에 대한 제도나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당연하겠죠. 상대적으로 본다면 다이아민국이나 그 외에 미국을 배제한 모든 나라한테는 참 불리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너 혼자 잘 산다 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니네가 그 커다라고 잘나고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니네 우선주의를 하면 나머지는 피를 흘릴 수도 있다 라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태 지금 강력 노선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와 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IRA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 오고 있는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쪽의 헤리스 후보 쪽도 분명히 확실한 거죠. 반도체, 전기차, 그 외에 철강 모두 포함이 됩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이죠. 펜, 물, 그리고 빈종이 세 개만 가지고 토론을 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오픈을 안 하고 그 토론 시간대에 바로 질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준비는 알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서의 질문지를 준비해서 서로 연습을 하죠.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두고 자, 이제 헤리스 후보하고 하는 것은 첫 TV 토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토론이 되는 겁니다. 상반된 방식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토론을 하죠. 8일을 AFP 통신에 따르면 TV 토론은 미국의 동북시각으로서 10일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토론은 모두 발언 없이 진행자의 질문에 두 후보가 2분씩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은 펜과 종이에만 의지해서 설전에 나서고요. 토론의 끝부분에 말미에는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은 마치게 됩니다. 주제나 질문이 미리 공개되지 않는 만큼 두 후보의 순발력과 역량,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힘, 의지 이것을 순간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낱낱이 드러나는 시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도 사태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TV 토론이었던 만큼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진검 선물을 앞두고 검사 출신인 헤리스 부통령과 억만장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 준비에서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펜시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호텔에서 토론이 펼쳐질 실제 세트장과 유사한 무대와 조명을 준비해서 트럼프 대역까지 등장을 시켜서 토론을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는 5회에서부터 보좌진과 함께 2분짜리 답변을 연습하는 등 철저한 대비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측은 2020년 대선의 경선 당시 헤리스의 저격수 역할을 했었던 민주당 출신의 털시 개버드 의원과 함께 헤리스의 약점을 공격하는 한편 친 트럼프 인사인 맷 게이츠 하원 의원과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습 필요하죠.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연습이라는 건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만들어진 답변보다 소신 있게 상대에 대한 질문, 상대에 대한 노선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의도적인 질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줄 알고 답변을 할 줄 알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선을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진행하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겠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탈리아 로마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뭘 그렇게 사는 게 바쁜지 아직 유럽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일이 많죠. 나름대로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의도의 어떤 모습을 같이 좀 들어달라는 어떤 소망 같은 게 있으면서 동전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전을 던지려면 앞으로 돈을 내야 될 듯 싶습니다. 동전을 던지려고 하니 동전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트레비 분수를 보려하면 소장의 입장료를 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지 당국은 로마 시민에게 트레비 분수를 무료로 개방하고 관광객에게는 1에서 2유로 얼마인가요? 하나로는? 1,500원에서 3,000원이고요. 달러로는 1달러에서 2달러 사이가 되는 겁니다. 걷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정해진 시간에 제한된 인원만 트레비 분수의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오노라또의 시의원은 입장료의 목적은 수익을 위해서가 아닌 방문자의 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동안에 무료로 개방을 해온 트레비 분수의 유료화를 고려하는 이유는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다가 특히 내년에는 캐돌릭의 정기 인연을 맞아 전 세계에서 약 3,200만 명의 관광객과 순례자가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25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카톨릭 교회에서 신자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로마 시장은 트레비 분수 관광객 제한 조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가능성이다 라며 트레비 분수의 상황은 기술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로마 지역의 일간지인 1 메사제로에 따르면 지난해에 트레비 분수에서 건져올린 동전만 약 160만 유로 하나로는 2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전의 최고치인 2022년 143만 유로 2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동전을 주 3회 수거해서 세척과 분류작업을 거쳐 카톨릭 자선단체인 카리타스에 기부가 된다고 하는데요. 카리타스는 약 6%에 해당하는 유령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부액을 빈곤 가정과 알차이머 환자를 돕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외환은 유로화로 환전이 돼서 기부가 된다고 하고요. 그 동전들이 어떻게 쓰이나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네요. 멋진 분수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또 이탈리아 로마에 관광을 하면서 그동안의 역사만 배웠었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보는 그러한 기회 저도 가능하다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단어 중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만장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매우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3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조 달러의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1조 달러면 한화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339조 원이라고 합니다. 1,339조 원.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자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큰지 아시겠죠? 8일 영국의 일관 가데안에 따르면 영국의 본부를 둔 자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인 인포마컨네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는 최근에 보고서에서 머스크의 재산이 연평균 무려 110%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추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등을 설립했으며 사회관계방서비스 SNS와 X, X는 옛날에 트위터입니다. X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차산은 2,510억 달러, 약 336조 원으로서 세계 최대 값부인데 2027년까지 재산이 4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인도의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은 연간 자산 증가율이 123%를 유지하면 아마도 머스크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2028년에는 조만장자의 가치 오를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AI의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CEO인 젠순왕과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 팡에스트 바리토 퍼스피트 그룹 회장도 2028년에는 아마 1조 달러 클럽 가입이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의 CEO인 마크 처커버그는 2030년에 아마 조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유왕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존 디 락펠라 스탠다드 오일 창업자가 1916년 세계 첫 억만장자에 오른 이후에 누가 조만장자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회적인 병패도 있다고 가대안은 지적했습니다. 허수도 있죠. 주식의 상승에 대한 허수. 실질적으로 내가 은행이나 땅속에 묻어둘 수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조금 다르죠. 한국에서 아기를 갖지 않는 분위기,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아주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또 들어보시죠. 아이 옷을 살 때에 한국의 부가세 10%죠. 부가세를 면세하는 게 어떻겠느냐. 바로 이제 이름은 육아템 부담재로법이라는 겁니다. 아동의 의류, 신발, 카세트. 비싸죠. 어떤 경우는 성인들의 옷보다 더 비쌉니다. 웬만한 것은 성인들의 옷하고 값이 같죠. 신발도 그렇고요. 안 나오는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나 사이즈는 없습니다. 요즘엔 아동 브랜드도 성인용하고 똑같은 디자인의 사이즈만 작게 나오죠. 그런데 이 영유아용품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현행의 기적이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추진입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유가템 부담재로법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법안은 0세서부터 7세 사이에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치트, 도서 및 그 외의 용품을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포함해서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0.81명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은 영국에는 0.6여 명의 경우 아동용 카치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5%의 간면세율과 의류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걸 좀 따라한다는 거죠. 따라하는 것이 따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출산율이 1.66명인데 개별 주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한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임 의원 측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와 장기화로 인해서 아이의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그러한 점에서 출생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법안을 통해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을 거의 무의자로 주고 또 집을 장만해서 아기를 낳을 때 출산비에 대한 보조비를 주고 또 아기를 낳고 나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입고 먹고 쓰는 유아용품에 대한 비용을 세금을 안 매기겠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국의 임대주택에 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죠. 한국의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혼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홀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무려 40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6년 동안 2019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통계를 조사했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선택과 고독사가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출신입니다. 전북익산갑 출신인데요. 한국의 토지주택공사 LH죠.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에 6년 동안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은 229건, 고독사는 176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기타의 사고는 직원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가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14건, 기물파손 흉기협박이 각각 6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같은 기간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의 유지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 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혼자서 가족 없이 마감을 하는 인생을 살다시피 하는 독거노인들은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가족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그러면 종교기관, 행정기관, 각 타움마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정부 이쪽에서 관심을 다 가져줘야지만 행복은 아니더라도 불행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생활비로 쓰여지는 돈 수십만 원을 못 갚고 있고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못 갚고 있는 20대들이 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유의자 옛날 말로는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죠.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요. 요즘에는 신용유의자 기억하실 만한 상식적인 얘기죠. 단어입니다. 신용유의자가 된 20대가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은행권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유의자가 된 경우가 3만 3천 6백 10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저축은행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 2만 2천 3백 60명, 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업체 대출 연체자가 만 6천 80명 순입니다. 신용평가사의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이 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 3천 3백 80명, 여기에는 카드대금 연체자가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은 거죠. 이 중에 금액이 천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가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6만 4천 6백 20명이고요. 밀린 대출금이 많지 않은 만큼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에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다수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거나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신용정보원의 인적사항이 넘어가서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점수가 당연히 급락을 해죠. 그리고 카드 사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이용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20대부터 벌써 그러는 거죠. 20대 신용유의자가 되면 사회에 발을 본격적으로 내딛기도 전에 내 뒤에는 주홍글씨가 생겨서 빨간줄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런 일들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절에 가서 시주암을 털었었던 한 소년의 참외 편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이 없었습니다. 27년 전에 여기 자장암에서 시주암을 들고 산으로 가서 통해서 돈을 빼갔습니다. 약 3만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경남 양산의 통도사 자장암 시주암에서 편지 한 통과 함께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편지의 주인공은 27년 전 자신이 자장암 시주암에서 3만원을 훔쳤던 사실을 고백하며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아기에게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며 200만원을 동봉한 겁니다. 27년 전은 1997년 한국사회가 전체로서 IMF 구제금융으로 큰 고통을 겪던 시기였죠. 편지는 그리고 며칠 뒤 또 돈을 훔치러 갔는데 한 스님이 제 어깨를 잡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고 집으로 왔습니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당시 어깨를 잡았던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지금도 자장암에서 지내는 감원현문 스님이라고 합니다. 감원이라는 건 뭐냐면 절의 재산을 맡아보는 승직입니다. 즉 회계를 보는 스님을 감원 스님이라고 합니다. 현문 스님은 그 소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일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며 IMF가 터졌던 그 무렵 시주암이 자주 털리곤 했다라고 한국의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그날 앳된 얼굴의 학생이 찾아와서 시주암 주변을 배회하자 스님이 어깨를 잡고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져서 제지했다고 합니다. 현문 스님은 그게 두 번째인 줄은 몰랐다며 당시 비슷한 도난사고를 여러 번 겪었고 IMF로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을 알았기에 소년을 보낸 후 그 일도 그냥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한 인연은 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남성은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한 적 없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스님이 주문을 넣어서 착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합니다. 잠시 빌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현문 스님은 그 편지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싶어서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그 소년이 그 일을 계기로 옳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냐며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분도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로 살아가길 기원한다라고 말을 했네요. 우리 스님도 멋지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용기가 멋집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는 분명히 죄이지만 후회하고 후회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또 행동을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이다 싶습니다.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말입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음식을 먹고 나오면 자판기에서 밀크, 커피, 율무차, 유자차를 누르면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동안 그것을 공짜로 주지 말라고 해서 100원을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100원도 아까워서 가게의 식당 주인들이 100원을 동전함에 주고서 혹은 음식을 먹고 나서 나갈 때에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100원을 주고 그 커피 머신에 동전을 넣어서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요즘에는 그러한 자판기 커피보다는 내리는 드립 커피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정말 많은 음식점들이 요즘에는 드립 커피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서 요즘에는 배달기사, 라이더라고 하죠. 라이더들이 많이 있죠.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다 마시는 배달기사에게 손님용이라며 저지를 한 사장 사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최근에 고깃집 사장 A씨는 자신의 SNS에서 난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배달기사와 주고받은 대화가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달기사가 주문번호를 말하자 A씨는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포장을 해놓죠. 배달기사가 와서 픽업을 하게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 잇츠, 그 외의 여러 음식 배달업체를 통해서 그런 형식을 비슷하게 하죠. 도월데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기사님, 그거 커피 손님용이에요. 사실 손님들 밥값에 포함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몰랐던 기사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한 뒤 가게를 떠났습니다. A씨는 그 기사가 매번 올 때마다 커피를 뽑아 마시는 게 신경이 쓰였다면서 말이라도 저 이거 마셔도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기사의 행동을 지적한 겁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러한 배포로 무슨 먹는 장사를 하냐? 진짜 쪼잔하다. 먼저 시원하게 한 잔 드세요 하면 안되냐? 장사하는 사람이 저렇게 야박하면 어찌 장사할까? 사장 머리가 정말 나쁘다. 이제 저 기사는 배달 대충 할 거다 아마. 그 배달 기사도 손님이 될 수 있는 건데 커피 한 잔은 좀 저거 아껴서 큰 돈 벌겠다. 등의 사장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커피가 밥값에 포함돼서 기사도 못 줄 정도면 배달 시켜 먹는 사람한테 커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왜 안 주냐라며 비난을 합니다. 결국은 기사가 말 안 하고 먹은 게 얄미워서 뱉은 말 아니냐? 그 식당 어디냐? 너무 치사해서 소문내주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의견은 그래도 물어보고 마셨어야 한다. 그냥 뽑아 먹으면 절도랑 다른 게 뭐냐? 매번 올 때마다 커피 뽑아 마시는 게 신경 쓰였다는 걸 보니 뽑아 마셔도 그동안 별말 안 했다는 거다. 물어보는 게 예의지. 안 물어보고 먹으면 그게 절도지. 자기 마음대로 마시는 게 문제다. 등의 배달 기사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얼굴 안 보이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줘 보시죠. 어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사회 통념으로 본다는 가정과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배달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가정을 하셔서 댓글을 한번 나눠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의 생각 다르고 나의 생각 다르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시간 낭비 없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로고송 들어주시고 매일 같이 덕담 나눠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눈팅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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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